최근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잦아지는 가운데 대전 유성의 한 초등학교 교사 40대 A 씨가 지난 5일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7일 결국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사 노조는 A 씨가 지난 2019년 일부 학생들이 교사 지시를 무시하고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을 해 이를 제지하고 훈육했다가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여행 조사 끝에 A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관련 학부모들은 3년 동안 A 씨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 주식 1조 2천여억 원을 순매도하며 한 달 만에 매도세로 전환했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9,230억 원, 코스닥에서는 2,560억 원 등 상장 주식 1조 1,790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과 싱가포르 국적 외국인들은 순매수했지만 영국과 스위스 국적 외국인들은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천억 원이 넘는 회사돈을 횡령한 BNK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가 구속 기소도 했습니다. 이 실은 지난 2016년부터 경남은행이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주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당국이 조사를 시작하자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횡령한 돈을 상품권 거래업자에게 세탁해 1kg짜리 골드바 100개와 현금 45억 원, 미화 5만 달러 등으로 바꿔 차명오피스텔 3곳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입니다. 간추린 뉴스